혜준의 궁합 하ichtet 혜준의 집 혜준의 집 내 집 혜준의 집 혜준의 집 기다려 왜? 자기야 기다려 자기야 기다려 한번만 더 자기야 이런 말하면 이빨 뽑는다 내 이빨 못 뽑아 아 이빨 크지? 우리 그러면은 이거 찍고 틀린 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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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고 왜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옷도 던져도 돼 나는 이렇게 일 좀 해 아니 너 어깨 좀 더 봄이라고 이렇게 하자 남자들이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봐야 될 거 같아 전 세계 사람들이 이거 보면 문화관광부에서 신고 들어와 여행 안 온다고 어디 올리는 건데? 괜히 소장이지? 아니 아니 우리 구독자들이 이거 좋아해 원해가지고 원해 구독자들이 이런 걸 좋아해? 우리 남자들 맘쇼 우리 어깨 비쳐 어깨 가면 안 지켜 피식걸백이야? att. 어? 아 이게 뭐 해야 돼? 레슬링 정지연 아 나한테 지갑 던졌어 아아 왜 길어 길어 왜 제콘 3콘으로 영수자 여기 영수가 던졌어 야 근데 어때 너무 너무 지금 너무 약간 너무 그렇지. 아르헨티나 옛날에 98년도 에르난데스 축구 선수 같아. 머리카락이야. 너한테 가려줘 나 브라자가 내려가. 아 손진이가 볼펌. 이 브라자를 내가 봐? 응. 세상이 덥게 만든 애야 이 브라자 보겠지. 보지 마라 진짜. 보지 마라 진짜? 알겠쇼. 안 보겠쇼. 근데 니가 고리 보여야지 우리 구독자님들이 좋아하거든? 남자들 근데 그런 거 좋아해? 고리 보이는 거? 옛날에 이런 병원 있는 거 알아? 뭔데? 태어날 때 가난한 건 우리의 잘못은 아니야. 근데 죽을 때도 가난한 건 우리의 잘못이거든? 근데 딩요. 너넨 그냥 태어난 게 잘못이거든. 가난을 하면 이자는 중요하지 않아. 딩요 지금 여기 등 보니까 피지컬 매기 아니라 피지가 매기네. 피지가 매기네. 아니 피지가 매기야. 재밌다, 재밌다. 피지가 매기인데? 아니 랍스 나온다. 와 랍스 나온다. 피지컬 매기야. 자 자 자. 경주영 회장이 이런 병원을 한 게 있어. 뭔데? 이봐. 해보기나 해봤어. 내 씨. 형 blasphine한테 얘기해줬습니께 실제로 보기나 해봤냐고. 아 진짜 웃기다. 와 미친이다. 가만히 있어. 너 가만히 있어. 왜? 웃지 마. 어? 너 그 선거 운동장은 2000년... 아니 미친 거 같아. 야! 야 너 이 녀석이야. 아니 그... 한 번 더? 그러면 언니 이번에는 아까 좀 더 섹시했거든? 조금 더 섹시한데? 섹시한데? 눈빛은 매혹적으로. 남자 꼬시듯이 우리 잘하는 거 알지? 네 골반 따라할게. 어 그런 느낌? 이제 보니까 링골이죠 애들이 이쁜 애들인데! 링골이죠 애들이 이쁜 애들인데! 링골이죠 애들이 이쁜 애들인데! 그 정도면 걔네들은 아빠 얘기하는 거네. 아 좋아 좋아 좋아. 링골이죠 보다는 우리지. 그래? 접수야? 좋다 좋다 섹시하다 섹시하다. 어 엉덩이 대해서라. 엉덩이 대해서라. 어! 언니 지금 되게 섹시했는데? 왜 안 돼 야 일부러 아빠 다리 했지? 어 지금 섹시해 잠깐만! 아니 나 이렇게 하는데 얘가 일부러 아빠 다리에서 나 엉덩이 잡게 했거든? 어떻게 할 건데? 근데 무슨 의미인지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 진진아. 진짜 무슨 의미야? 어떤 의미야? 내가 무릎에 철심을 막았거든? 이게 네 엉덩이가 뭐 좌석처럼 끌려간다니까? 아 네 엉덩이는 뭐 방 하나 찍어. 어 근데 나도 단뇨 있어. 딩뇨 있어. 마셔. 딩뇨 있어. 딩뇨 있어. 내가 아리서 먹을게. 딩뇨 있어. 딩뇨 있어. 딩뇨 있어. 근데 지금. 야 이거. 너 왜 오고. 너 왜 오고 빼면 돼. 야 야. 다이어트 확대했다 이 형사님. 어? 아이언트들한테 좋겠네 이 영상이. 진짜 이거 먹어. 내 가운데. 그 미안한데 대화를 머리 숙이는 것만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든 뭔가 물량만 뽑으려고 지금 내 말은 아이언트님. 와 진짜! 나 무섭다니까. 나 여기 뛴다. 여기. 여기 안 뛰어. 그래 이거 빨간 목도리 하라고 거기에. 그래 이거 빨간 목도리 하라고. 나한테 뭐. 아니 저기 신선한테도 만져. 진짜 우리 이거 만져봐. 얘만. 태세 안 했어? 약간? 안 했어? 어 나도 뛰는 것 같아. 어 뛴다. 어 뛴다 이렇게 뛰어. 나 뛰는 것 같아. 왜? 엘트부터 뛰어. 수장에다 뛰어볼게. 왜 이러는 거래. 왜 이러는 거래. 나도 전동매. 우리? 여기. 어어. 어헣! 하하! 아 맞아. 아악. 어! 게스만 pare 생겼다. 어! 잘 안 하고 다녀? 승진이가 해줬다고. 하하. 하하. 근데 솔직히. 좋지 않아? 어 나는 좋아. 그렇지? 지금 되게 좋지. 누가 이렇게 입고 너 옆에 앉아서 이렇게. 그치. 고맙게 해. 그래. 우리 같은 미녀들이 이렇게 앉아주면 감사해야지. 그치? 맞아. 좋을텐데. 호흡이 잘 맞네. 맛있다, 이렇게. 침이 섞여야 되는 거 같아. 침 섞인 세액이나. 아, 그걸 체액이랬네? 체액이라고 하지 않아? 몰라. 명언을 하면 좋을 텐데. 목소리 너무 터지고, 밑단 소리가. 내가 이렇게 터지. 아니면 엉덩이 맞았냐? 응, 왜? 옥.. 만졌어. 진짜로, 진짜로. 수를 안 텄어. 아니야, 텄어! 일단 A할래, O할래, O할래. 이 정도같아. 그걸 왜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하는 거야? 그것도 먹어? 말라주려고. 대박, 싫어. 진짜 한다. 아니 진짜 해, 진짜로. 알았어, 안 될게. 안 할게! 내가 계속 평생 못해. 연애남매에 적을 수 있나? 어떤 거? 어떤 연애남매? 너.. 손가락.. 진짜? 아니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? 저 카메라 가서 끌고 와봐. 우리 오늘 1일째. 축하해, 이사람. 우리가 요새 약속한 게 있어요. 선배들이랑도. 뭔데? 웃긴 포인트나 웃기려고 할 때 유발 쓰지 말자. 좋은 거 같아. 맞아. 시발 못 찍히겠어. 저기 코미디도 감사패 있네. 어, 감사패 저게. 그때 잘했잖아. 아니야, 나 한 거 없어. 근데 이 감사패를 내가 왜 갖고 있는지 알아? 왜? 이게 들어가. 그러면은 잘 봐. 이게 벽돌 같아. 대지석 같은 거야. 어, 이게 진짜야? 요거를 이렇게 딱 하나. 어떨 거 같아? 너무 아프죠? 아프지? 아프지? 아픔을 감사패가 아니라 어, 너네 태. 너네 태. 뭐하는데 커피 한 잔 마시면 안 돼? 어, 내 거 어디 가서 팔대. 나도 모르겠어. 아, 이거잖아. 김기나는. 아, 지금 양팔에 우리 가슴 다왔어. 양팔에 우리 가슴 다왔다고 지금. 우리 가슴 다왔어. 그게 왜?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이렇게 대우를 하는 해석을 미안해. 이 양완. 이 양완. 이 양완. 이 양완. 뭐 쓰는 볼.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그거 비교 한 번만 해. 프로그램은 내가 항상 하던 거 있잖아. 프로그램 비교 한 점씩만 딱 해주고 끝에 있잖아. 프로그램 비교할 게 뭐 있어? 얘도 그냥 선거방송이지. 선거방송이야, 넌 스모티비. 난 그냥 대콘 나올 때도 보면서 왜 이 시간에 나오지? 도저하게 이 생각으로 했거든. 원래 어느 시간에 나오지? 그 전신실에 나와서 걸엿.. 도룩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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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끈다! 왜 꺼? 재밌는데 계속해. 빨리 벗고 와 빨리 할 거 와야 되니까. 이제부터 벗고 하는 건데 괜찮아? 아니 벗는 거야? 뭐하네? 벗어 진짜로? 아니 벗고 해! 나쁘게 나왔는데. 너부터 벗어. 화났어. 농담한다. 아 벗어. 화나씩 벗어 그러면. 그러니까 왜 안 꺼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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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쌍콩 진콩! 관심있음 연락 주세요! 팡팡팡! 쌍콩 진콩! 콕콕! 쌍콩 진콩! 보果 트웨어! 쌍콩 진콩! 우셨지 않을까. 이럴 congratulations. 일으信입니다. 집 당싱,